자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바로 주문진 시장에 왔다 갔다! 여기는 되게 여러가지 많잖아 이런 시장이니까 시장이 굉장히 크게 잘 되어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가봅시다 나는 오늘 구입 먹을거야 가봅시다 저한테 카드가 있어요 DSP로 쓰여있어요 저희 법카 받았다 카드라 15만원 석가 젓갈치 빼고 젓갈치 나 철만도 진짜 좋아해 철만도 많이 어리고 꼴뜨기 다 말린거나요? 여기는 말린것도 있어요 꼴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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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BM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민입니다 제가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굴이 그렇게 싸다 그래서 즐겨주시죠 대략 가격은 얼마든지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사본줄 알게 없어서 그건 모르시겠군 오! 오뎅 아까 오뎅도 먹었고 아까 옥수수도 먹었죠 와 근데 진짜 대박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되게 잘 되어있습니다 이야 내가 사랑하는 개 이야 대게가 되게 크다 아니 이게 대게죠 킹크랩 킹크랩 이게 대게죠? 대게 이야 이런 것도 얼마에요? 키로에 5만원 하나에 5만원 아 키로에 5만원 킹크랩도 마찬가지구요? 킹크랩에 6만원 6만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싼건지 비싼건지 잘은 모르겠네 와 싱싱하다 아 근데 그거 어디갔지? 우와 이거 봐봐 솔직히 이거 약속도 많아 어 훨씬 맛있어 어서오셨어요? 여기 12개 새우 얼마에요? 23마리 많은 12마리 많은 이거 12마리 많은게 12마리 많은게 12마리 많은게 아 근데 새우 먹으시네 사장님 불 2키로 주시겠어요? 예 2키로 주세요 2키로 2키로 좋습니다 2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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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까 여기서 봤었나? 좋은거 주세요 항상 2개 좋은거 주세요 아니면 오빠 오빠 저기 조개랑 새우는 얼마에요? 새우 23마리 많은 12마리 많은 오빠 2키로에 만원천원이세요? 우와 새우는 왜이렇게 싸? 그러면 2키로 사고 조개를 아니면 같이 사면 좀 더 해달라 봐야지 조개 먹을 사람 쪄 먹을 사람 조개랑 새우 사장님 조개랑 새우랑 써먹으려면 어떻게 먹는게 좋아요? 조개랑 새우랑 정사 오 나왔다 나왔어 우와 저희 진짜 잘 샀어요 맛있는 걸로 나가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우 나 무서웠어 아우 방금 잘생겼다고 잘생겼다고 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방금 방금 저 칭찬받는 것 좀 가서 자랑해야겠어요 오늘 새우도 사고요 두개도 사고요 줄파도도 하고요 개도 사고요 새우도 하고요 많이 샀습니다 맞아 아니 아니 우리 오늘 치자고 치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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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저 어머니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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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꼭 그런 것까지 해주세요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개우도 사고 회도 사고 저 개도 사고 새우도 사고 학과도 사고 이렇게 여러가지 샀다 사다라 오오 다시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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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가지 샀다 사다라 사다라 근데 이렇게 다해서 15만원 썼어요 맞아 근데 우리 뭐 초장이랑 짬 이런거 안 사서 매우던 거리라 이거를 좀 사는게 마트에 갈까 새우중에 네 저희는 새우 오빠가 좋아하는 소주 그럼 마트로 왔다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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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카더라 여기 어디죠? 요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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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카더라 아까전에 저희가 산 해물 음식들 다 여기서 찌고 맛있는 요리를 하고 맛있게 먹는 시간을 가질건데요 일단은 조개랑 계란 소라 이거를 식구고 식구고 불은 반만 석파를 할거에요 같이 쪄가지고 그리고 반은 생으로 그리고 깔고 해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라면 이런거 그리고 먹다가 해물탕을 끓일거에요 그래서 해물탕이래요 매운탕 와우 그냥 오늘은 카드 MT에요? MT MT에 왔다 카드 오늘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준비 매니저 아니야 아니야 지금 해요? 왜? 뭐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세요? 아니 나는 아니 중간에 찍는지 모르고 나는 요거하자 그러면 짠! 하면 짠! 나오는거에요 아니에요 이게 와우 괜찮다 이거 좋다 얘 아직 살아있다 어? 오! 만들 수 있어? 그르네 근데 일단 여기 찌르다 아까 찌르라고 했나? 여기 아직 얘 일단 줄여야될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좋아 아니 근데 우리 이거 먹자 네 되게 랍스파가 엄청 없다고 근데 이제 뭐하는거야? 저기 홍규야 뭐? 아니 저 뒤에 있는 물속에 맛있겠죠? 맛있겠죠? 잘했어 됐어 아 아 아 아 아 이럴 아 아